이렇게 해서 나중에 꺼내 먹을 때 조금씩 꺼내 먹을 때 참기름 약간 넣고 통깨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겠죠 오늘은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더덕 고추장 장아찌 맛있게 만들어 영상 올려 드립니다 더덕이에요 더덕 깐 더덕 500g 이에요 껍질을 벗겨서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다 제거했어요 오래 두어도 변질없는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 장아찌에요 양을 좀 많이 하면 오래 드실 수 있어서 좋겠죠 500g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더덕은 큼직해도 좋고 이렇게 간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기 좋게 그냥 뚝 잘라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에다가 담고 자잘한 걸 제가 세웠어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양념을 할게요 진간장이나 만능간장 2큰술이에요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고물고루 섞은 다음에 올리고당 40ml 이에요 물엿도 40ml 여기다가 담금주에요 소주 넣어도 돼요 40ml 과일 담금주에요 이렇게 하면 좀 물이 좀 생겼죠 여기에다가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고운 고추랑 고추장은 넣을 건데요 고추장이 싫으신 분은 여기다가 간장을 좀 더 넣고 소금을 약간 더 넣고 약간 짭조롬하게 해서 저장하고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이 뱉잖아요 이렇게 간이 뱉을 때 고운 고춧가루도 40ml 정도 곶을 입혀줄게요 곶을 입혀줄게요 곶을 입혀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한컵 푹 떠서 200ml 한컵인데 수북하게 한컵 푹 떴어요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고추장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야 변질이 없어요 저장용 장아찌는 좀 짭조롬한게 좋아요 변질도 없고 여기다가 고운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더 넣을게요 단맛은 맛을 보고 더 달게 드실 분은 물엿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물엿이나 설탕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질적 해야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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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나중에 꺼내 먹을 때 조금씩 꺼내 먹을 때 참기름 약간 넣고 통깨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겠죠 이렇게 작은 양을 해서 이걸 또 빨리 먹었잖아요 먹고 밑에 고추장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사다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묻혀서 드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통에다가 네 오늘 저장용 더덕 고추장 장아찌 만들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